배고프다 너 이거 타봤냐? 이거 타봤냐? 이게 턴이에요 야 무조건 타는거 아니야 원래 입문자 코스야 근데 문제는 타고 올라갈땐 좋은데 내릴 땐 걸어 내려와야 돼 에레베터도 한번 타주고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뒤인거 아니에요? 관광객은 무조건 타야되는 이거 타야 마치 홍콩인거 같아 이거 웃기는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원래 똑같이 가야되잖아 나중에 이렇게 된다 이게 더 빨라 나 많이 해봤어 이 집 유명하잖아 저 첨자기 첨기 원래 여기가 유명한 집인데 맛은 저기가 더 나았다 한칸만 더 올라갈래? 네 내려올려면 힘들거에요 끝까지 막 오신적이 있어요? 이거 타고? 어 그럼 끝까지 거기서 내려오셨어요? 끝까지 갔다가 걸어 내려왔지 뭘 더 올라가야지 뒤트램 있는덴데 진짜 많이 걸어 가있었는데 그런데도 살찐거 봐라 옛날 사지 뭐 얼마나 얼마나 먹었으면 6키 즉시니까 한국분이세요? 여기가 찍어드릴게요 여기 오세요 찍어드릴게요 아까 토마토라면 먹고 왔어요 언제? 토마토라면 아아 그랬구나 여행 잘오세요 저 사람들 뭐 먹는거지 지금 뭐하는 집이지? 보자 뭐하는거 내려가자 자 자 분위기도 떠고 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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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술 많이 먹었어? 아니요 왜? 대단하다 어? 뭐지? 아 야 줄 안섰다 아침 일찍 오니까 이런게 있는데 또 안녕하세요 수윤 끝 11 13 13 9 Any 네, 네, 네 한식.. 한식.. 단맛 단맛 날름 짜리 쥬톡 어우 4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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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라 중라 어떤 정도? 중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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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는 중라 중라 억양으로 하는 중라 중간 중라 우린 쭁 중라 중간 매운 무거운 매운 내가 쭁라라고 했는데 안 매운데? 일단 매운 걸 먹을 거야 위장을 알지? 코팅 해놓고 도장 너도 도장? 도장 너는? 도, 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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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메이템 메이템 장사 잘하시는 매일매일 갖고 오는 거래 먹어볼까? 고기 도장 고기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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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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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고맙습니다 우와 신난다 전투력 급상승 진심으로 안 맵다 야 해장 제대로 되는데 양이 엄청 많아 양 많다 밥 말고 싶다 이렇게 설렁탕 고기 같은 게 들어가기 원하면 날루 짜장 짜장 이게 장 국물에 이렇게 고기 뜨는 거 싫으면 짜장을 시키면 안 되고 이 짜장면이 있을 때 묶은 고기에서 짜장면 묶은 고기가 짜장면이 있잖아 우리 짜장면은 짜장면이 아니야 물 짜장면인 줄 알았어요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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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예 살짝 식사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매운 식맛이 들어있다는 게 좀 상상이야 원래 매운맛에 식초만 많이 나는 게 많아 그래서 혹시 중국 여행하다가 사반면 같이 다녀서 사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거 식초가 안 들어있어 그걸 넣어야 맛있어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괜히 이긴 기분인데 승리한 기분 있지 근데 엄청 매움을 낳으면 안 매워 안 매워 티먹으라 근데 발음이 안 좋았나? 쭈욱 나로 이거 쭈욱 나예요? 쭈욱 나예요? 안 매운데? 쭈욱 나라고 했는데 어? 어? 세세 쭈욱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따라라 세세 서서히 매운 게 오는구나 안 매우세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난 매운데? 근데 쭈욱라가 된 거야 이제 쭈욱라! 우린 쭈욱!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매운 거 웬만큼 먹는 사람은 다 이기지 한국 음식이 매운 향이에요? 그럼 부산에 떡볶이 기억나지? 산대전학한테 갔던데 범일동이냐? 남찬동? 남찬동? 아따 거기지 그거 떡볶이 먹다가 무섭잖아 기침할까봐 그거 먹다가 살이 걸리면 죽는 거야 그냥 그거 기침하면 바로 죽 마라탕은 요즘 엄청 느끼지 않나요? 마라탕 그렇지 중국에 유명한 매운 맛이 사천하고 호남 서로 양상극이잖아 사천은 마라 마비되면서 매운 맛 마라고 호남은 그냥 우리처럼 고춧가루에 매워 고추의 매운 맛 청양고추 이런 맛 그런 맛이야 어떻게 보면 호남 음식이 우리하고 잘 맞지? 이거 사천식 마라가 들어간다 그 마맛이 살짝 들어가서 마라를 잘 못 먹는 사람도 먹을 만하지 이거 이게 쉽게 마라야 이거 뭐? 버섯 대신 모기버섯은 고급 먹는 거야 모기버섯 이런 게 더 비싼 거야 이렇게 모양 제대로 나오는 거 모기버섯 보통 우리 넓은 거 있잖아 그건 저렴한 거고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비싸 진짜 귀처럼 생겼잖아 여기 나무 귀 먹어보면 식감이 달라 진짜 맛있어요 식감이 다르지? 바닥 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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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게자 같은 거 기름 나온 게 있어 그 기름 기름이 되게 매워 겨자 기름 간장에다 겨자 기름 넣고 이거 찍어 먹잖아 선배님이 여기 와서 기름 먹어요 누구? 애기가 왜 왔지? 여기 마라 먹나? 여기 마라 먹나? 보구나 가자 쟤 뭐 먹나? 쟤 뭐 먹으면 마라 신동 아니에요? 아니면 엄마가 야 이거 잠깐 기다렸다 통과스 먹으러 가자 아 애플 번 사줄게 이렇게 파인애플 빵 먹고 싶다 먹으러 갈까요? 차찬 팀 가자 차찬 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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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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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배불러 주간 그릇 더 먹을 수 있겠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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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